코치들이 내리고 있다고? 코치들이 내리고 있으니까 따라서 난다고? 이건 어리움 없는 소리 코치들은 그만큼 볼 속도를 다 감지를 해요 몸이 와야지 몸이 또 끊어버리지 또 끊어져요 시윙이가 이렇게 들고 와야지 이게 그런데 여기서 끊어버린단 말이야 시윙이가 그냥 오면 그냥 던져 이렇게 거리보고 시윙은 허리 길어서 다 되는 것이죠 길어서 되는 게 아니고 시윙을 그냥 던지는 시윙을 자꾸 하잖아 그냥 끊는 시윙이 아니고 던져 던져 또 내려갔어 또 내려갔어 또 내려갔어 또 또 왜 그럴까 지금은 왜 그럴까요 잘했어 봤으면은 가야 되는데 자세히 앉아 앉아 저 시윙을 해 만들어내 더 앉아 더 앉아 자세를 앉아 봐봐 본인들 연습이지 내 연습이야 어? 본인들이 잘하라고 연습하는 거지 누가 뻣뻣이 서갖고 해 또 또 몇 가지 오면은 스윙을 어떻게 해 스윙이 역사 걸려야 될 거예요 다 접은 상태에서 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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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빼고 접어 접어 빨리 접어 어 이게 힘 빼고 이게 접어져야 되잖아 이게 이게 스윙이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힘들고 하잖아 아 아 이것만 쓰는데 뭘 뭔 시윙을 뭘로 할 건데 아 아 아 이게 그냥 접었다 이거 나가야 되는데 이것만 쓰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해 armed siis 그래서 준비 자세를 빨리 해야 된다는 소리야 준비가 돼야지 그 다음에 발이 가든지 볼을 어떻게 치든지 치를 거 아니야 힘 빼 힘 빼 나켓이 힘 빼 나켓이 힘 빼 더 위에 잡으라고 더 위에서 더 위에 아 으 길어가 장난감 내려갔잖아 내려갔잖아 NPT에 다 gehört 야igers 아 나께 내려가면 어떻게 돼 아 낫기S Engineer가 있잖아 하고 짠 습관들이 로 하고 하고 적중 그냥 여기까지만 여기 와도 되잖아 이게 딱히 내리고 있는데 뭘 할 건데 뭘 볼이 빠르게 들어오면 돼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처음에 내가 뭐라 그래 사실 다 배웠어, 스윙도 다 배웠어 왜 안 되냐고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준비도 잘라먹고 스윙도 다 잘라먹었어 뭘로 할 건데 기본적인 스윙이 잡았으면 기본적인 스윙이 들어와야 되잖아 안 그래? 스윙이 들어와야 하는데 딱히 내리고 있다가 이게 스윙이야 이게? 이건 스윙이 아니잖아 이건 연습도 아니야 이거 맞추기 연습이지 결국에는 스윙을 처음에 배웠을 때 생각을 해봐 초번때 생각해봐 준비자식 어떻게 잡으라는데 스윙을 어떻게 하라야 돼? 스윙이 준비자식 초번때 이렇게 스윙 같으나? 스윙이 다 이렇게 가르쳤을 건데? 그럼 그 스윙을 하라고 스윙이 누비를 먼저 앉고 스윙을 ke dalam 서로 Chapter 6 스윙 쟤니까 돼야 안 돼 기본적인 스윙을 다 없애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기본 준비 자세하고 스윙을 없애잖아 본인 스윙을 없애 버렸는데 뭘 할 건데 뭘로? 스윙이 없는데 볼 쳐? 이렇게 치라는 소리가 아니고 팔이 나가야 된다고 이게 스윙이 여기까지 잡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나가야 되잖아 스윙이 밀고 여기까지 가야지 스윙이지 여기까지 가야지 스윙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게 스윙이냐고 이건 기본적인 스윙이 생각하고 스윙이 여기까지 나가야지 스윙이야 그럼 들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스윙이잖아 이게 스윙일까? 이게 스윙이야? 이게 스윙이냐고 이게 스윙이야? 이게 스윙이야? 혼 Gre IL 고고 drinks 저 первый 치 gaining 어떻게 된套이 이 뱀 되게 잘해줘요 시끄러! 빨리 해 또 봐 또 봐 어떻게 됐어 방금 또 이렇게 됐지 그럼 뭐야 이게 됐다는거 뭘까 어 경호 이렇게 됐다는거 뭘까 자 문제 이렇게 됐다는걸 뭘까 볼이 여기서 여기서 걸렸다 소리야 여기서 걸려야 되는데 여기서 걸렸어 그럼 니가 오는 위치를 빨리 나가야 되잖아 이게 던져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기다렸다는건 뭐야 휙이 늦었다는 소리야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안된다니까 이 범위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어버릴거 아냐 이 범위 밖에서 나오는데 휙이 이렇게 나와야 될거 아냐 이게 더 빨리 던져 던져 그래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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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 많이 붙으니까 어떻게 돼 붙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 뒤에서 기다려야지 기다려 봐야지 일단 가면은 그는 안쪽도 잘 움직여야 되지 나도 앞에까지 들어가면은 이 시야가 좁아지잖아 옆가게 안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발짝 뭐 틀어도 옆까지 나오는거잖아 시야가기 어 이 가게에서 보고 이렇게 쳐도 된다는 소리잖아 어 어 야 이렇게 치다가 점점 들어가서 있는데 넘어가 당연히 넘어가니까 이렇게 안까냐 힘은 빨리 들어와야 하는데 힘을 주고 버티고 있잖아 바로 들어야지 바로 들어야지 바로 들어야지 그지 시행을 하면 바로바로 들어와야지 더 또 내려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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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 한번 바로 들어줘야지 봐 지금 어딨어 나크야 어딨어 이게 이게 습관이 안 되어있는 거야 처음에는 다 이렇게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다 이렇게 있어 그만큼 빠른가 봐 다 잘라버린 거야 내가 했어 그럼 바로 들어야 할 거 아니야 어떤 위치들은 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어 어 어 아 코치들이 내리고 있다고 코치들이 내리고 있으니까 따르나 한다고 이건 어리 없는 소리 코치들은 그만큼 볼 속도를 다 감지를 해요 일반인들은 감지하기 어렵잖아 그만큼 손수들은 손수 출신들은 그만한 빠른 볼을 적응을 해야 왔기 때문에 그걸 다 잡아낼 수 있어 낙퀴 내려가더라도 부 insignia 한글자막 by 한효정